3스템 네임! We are a ma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이 도쿤도쿠 왈도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위사이드 가이 그 마지막 편입니다 자 저번에는 고든 프리먼까지 깼죠? 이번에는 어디까지 깰지 자 과연 마지막은 어떤 죽음으로 끝맺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곳이에요 자 죽음이 시작되는 곳이죠 자 저번에는 여기까지 갔죠? 이번에는 열기구네요 열기구엔 어떤 죽음이 이럴까? 오 저기 까마귀 떼들 보십시오 아마 이 열기구를 이용해서 뭔가 큰일을 벌여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열기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제가 죽음에 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열고 오 되게 다양하게 있네 일단 여기 열자 오 이렇게 높은 곳이 있다니 보통 열기구가 이렇게 되나? 이거 깨뜨리는 건가? 창문을 깨뜨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아이템은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 눈에 보이는 아이템들 다 던져버리죠 큐브는 나의 친구야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일단 땅에 떨군다 자 여기서 뭔가 해야될 것 같아요 운전하는 건가? 아 이거 돌아가는 거네 아 이거 내 예상에는 이거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것 좀 커다라치 않습니까? 저거 충분히 제가 박아넣기에 좋을 것 같은 크기인데? 자 그러면 항로가 정해졌으면 여기서 멈추고 직진을 해야겠죠 자 가자 나의 죽음을 뭐야 얘들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야 이거 충분히 박을 수 있잖아? 야 이거 어벤져스 타워다 나 이거 어벤져스 원에서 봤어 이게 너무 높이 뜨니까 얘가 잘 안되나봐요 자 자 에어 스트라이크 에어 스트라이크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오케이 오케이 낮아졌다 야 다시 한번 꺼 꺼 새들을 계속 만나야 돼 구멍 났을 거야 오케이 구멍 났네요 막은 걸 빼야지 야 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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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저리가 이걸 낮춰야돼 이 공기를 낮춰야된다고 됐다 낮아졌다 오케이 이정도면 충분할거야 자 어벤져스 타워는 어딨냐 여기 있구나 어벤져스 타워 이 어벤져스 타워에 이 열기구를 꼬라박아놓겠습니다 좋은 인생이었다 너는 콜슨을 죽여서는 안됐어 파이어 뭐야 뭐야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네요 다음은 무슨 오크톤같이 생긴대네 이것도 하프라이프에서 봤는데 이거 이거 순간이동기 아니야 왜이래 왜이래 미친놈이 왜이래 오케이 꽂고 전기가 통할거에요 이제 되게 다양한 곳이 있네 왠지 이게 비어있는걸 봐서는 요거를 채워야지만 제가 죽을 수 있는거 같아요 저기 위에 잠깐만 볼케이노 화산 아 볼케이노를 가져와야되는거야 어 오케이 알았어 일단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거겠지 자 어 이거 타임머신이네 순간이동기가 아니라 어 왜 베개죠 베개를 챙기자 일단 다시 돌아가자 자 집으로 다시 왔어요 자 일단 베개를 여기다 다 냅뒀어요 여기 사막인거 같은데 사막으로 한번 가볼께요 어 뭐야 여긴 이거 뽑을 수 있나 야 이게 가능한거야 도대체 어떻게 서있는거냐 이거 과학은 신비해 자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보 아 이거 뽑는거 맞나 자 일단 이것도 필요하겠지 자 다음은 플래닛이에요 아 이거 신기하네 이거 어 여긴 또 뭐야 무섭네 조금 조금 뭔가 무서워요 어 우주선이다 우주선으로 들어가보자 뭐지 이거 메이초 아니야 이거 이건 뭐지 어 식수대 아 이걸 채워야지만 올라가는거였어 음 음 이거 가져가야되나보다 던져 좋아 여기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아이고 올리고 아 여깄네 여깄네 아 깜짝이야 짝대기 여기 꽂고 이걸 들고 여기 물을 채우는거야 자 물을 채웠고 그럼 볼케이노가 열리거든요 이 볼케이노를 가져와야되나봐요 땡겨가지고 가져옵시다 그럼 이 볼케이노를 여기다 걸고 네버를 돌려가지고 볼케이노로 맞춘 상태에서 이 타임머신기 아니 순간이동기인가 하여튼 이걸 이용하면 이제 볼케이노가 나오겠죠 이겁니다 짝이 fam 럭 l 이렇게 해서 헤비메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고 오오 어떻게 죽네 우물가에서 죽는건가 이건 뭐지 오 라이타네요 라이타를 왜 줬을까 나한테 라이타가 이걸 태워야되나봐요 자 달아 뭐야 라이타를 여기 냅두고요 근데 염소는 뭐에다 쓰는거야 염소가 나를 죽일수있어 뭔소린지 모르겠네 어 여기 발판있다 왠지 이 발판을 이용해야할거같아요 자 여기 세워놨네요 자 이거 타고 올라갑시다 어휴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거야 여기서 뭐하라고 건너서 가야되나 헛 오케이 조심조심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타고 가야되나 헥 어 떨어진다 어이쉬 뭐야 마법진이 됐어 여기서 이제 포세이돈 꺼내는겁니까 대기대되네 여기 양초가 있으니까 불을 지펴봅시다 아마 라이터의 용도가 이거 불을 지피는 용도겠죠 아아 알겠다 이게 왜 메탈인지 알거같애 이거 그거네 악마같은거 소화하는거네 그러면은 염소의 쓰임새는 아무래도 그 희생양이겠죠 희생양 오케이 염소 찾았다 이 염소를 이용해서 제가 야 왜이리 염소가 작아졌냐 이 염소를 이용해서 제가 죽어야됩니다 악마를 꺼내야되요 음 괴물 We are a man 락 여기 중간에 세워두고 아냐 완벽함을 위해 딱 중간에 세워놓자 이 정도면 중간이지 뭐 자 쓸데없는거를 다 피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고 이 산뜻한 노래는 극혐이야 자 이거 여기다 세워두고 이 메타를 꺼내서 노래를 바꿉시다 자 발룩뒀습니다 지옥암마 지옥군주 이야 제가 꺼냈어요 아 이 악마한테 제가 죽으면 되는거 같아요 죽여라 오우 여긴 어디 슬슬 끝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인거 같은데요 여러분 더이상 테이블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 여긴 또 뭐야 옥상인가 어 여기 아까 처음왔던곳아냐 왜 노래가 이게 보호막이 씌어져있냐 오우 뭐야 이 꽃갈모자는 아니 뭔가 이상한 보호막에 가로막혔는데여 굳이 이럴필없자 떨어지자 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뭐야 어 내가 왜 뜨고있지 아이 뭐야 너 뭐야 꺼져 난 자살할거야 날 살려주지마 난 자살할거야 미친 놈이 날 죽게 내버려두라고 아이 뭐야 생김새는 꼭 악마같이 생겨가지고 날 죽기에 내버려두질 못해 이 새끼야 살려주지 말라고요 아 제가 죽기 위해서는 쟤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습니다 짜식이 오 뭐야 당하네 짜식이 말이야 짜식이 짜식이 이건 뭐야 이 쓰임새를 몰랐어 이걸로 하면 죽일 수 있나 뭐야 이거 왜 발판이 생겼어 쟤 밟아야 돼 내 전문이지 밟히는거하고 밟는거하고 내 전문이야 다시 할게요 짜식아 오 걔 한 대 맞았죠 굉장히 아프죠 눈물 찔끔찔끔 쏟아붓고 있죠 아 넌 내 AM을 빗나가지 못한다 짜식아 한 대 또 맞았죠 쟤 굉장히 부들부들 되죠 어 잠깐만 이 상태로 떨어져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짜식이 말이야 난 자살할 저 친구 마력 참 강하네요 너랑 나랑 함께 간다 자 너도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진다 우와아아아아아아 하하하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네 어 문 열렸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비어가 있네 오우 비어를 뭐야 어디가 근데 여기도 꿈이잖아 여기도 죽어야되나봐 그럼 이 비어를 비어가 열쇠겠죠 비어가 깨졌다 근데 별다른 증상이 안나오네요 이벤트가 안떠요 차에 치워야되나봐 자 한번 치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퀵실버야?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나 끝났군요 네 끝난거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자냐? 오오 끝났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게임이 끝났습니다 수어사이드가이 한 남자의 자살 이야기 이것으로 마지막까지 죽음에 일어났습니다 자 결국 꿈이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가지각색의 자살을 경험해 본 게임이었어요 약간 자살 토끼 비슷한 느낌이었어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 수어사이드가이 2 나왔으면 진짜 좋겠네요 정말 재밌게 했어 땡큐 포 프레잉 저도 고마워요 제작자님 좋은 게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게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재밌게 했네요 버전 1.9야 음 나중에 버전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수어사이드가이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나오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